~~ 한단색 성파 차성민 네, 축하드립니다. 동3위 용인대 코러드관 강동혁 축하드립니다. 2위 마포회동완 정현준 축하합니다. 1위 이흥덤 유러시학관 김민수 잠시 기념차에 이동했습니다. 선수차는 교내 선수 대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60kg 입상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선수차는 교내 마이너스 60% 3위 노인들 제일 좋은가 조재형 축하합니다. 3위 강호회동완 5위 강호회동완 5위 강호회동완 5위 강호회동완 6위 강호회동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